성스러운 일요일이라는 뜻을 가진 도미니카의 수도 산토 도민고 산토 도민고는 해마다 크루즈 여행객이 무려 100만 명 이상 찾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유럽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카리브의 크루즈 선박들은 거의 도미니카와 산토 도민고를 중간 기착지로 삼고 있다 그만큼 볼거리가 많다는 뜻이다 그중 콜럼버스의 유적들이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제 도미니카 사람들은 콜럼버스에 대해 침략자나 약탈자보다는 도미니카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인물로 생각하고 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